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37탄이 되겠습니다. 자 동종목은요.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추천 종목입니다. 자 고액 자산가들은 절대 천원짜리, 이천원짜리 안 삽니다. 자 이 사람들은 내 재산을 100%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종목을 추천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 뭐 수십억씩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은 똑같은 1000%라 그래도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이상입니다. 자 이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37탄은 추천 금액이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이 없는 분은 이런 종목 추천하지, 뭐 추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저가주 종목 500만원, 천만원짜리 추천 종목을 사셔도 최하 1000% 수익은 똑같습니다. 자 무려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. 자 이 종목을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을 내는 방법. 자 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240개 종목의 투자 수익률이 이제 앞으로 쭉 공개가 될 텐데요.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. 4년. 이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.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때에 추천드렸던 당시 2016년도입니다. 자 2016년도에 제가 추천드리고 자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지 금융위기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. 앞으로 4,5년이 지나가면 금융위기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.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무조건 금융위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주식 투자 할 때다.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이 엄청난 수익률이 나고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두번째 약속드린 겁니다. 이제 앞으로 2016년도였으니까 이때 당시에 2020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에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를 분명하게 내가 찍어드릴 것이다.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믿음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다음에 1억을 버는데 1억을 버는 게 빠른가 1억을 세는 게 빠른가 이 무한도전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이 진행이 됩니다.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맞겠다. 그리고 저 사람을 2년을 맺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10배 많게는 5천배까지 5천배까지 인생이 대박이 터질 확신이 드는 사람만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37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. 바로 이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를 위한 투자 종목입니다. 자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번에 삼성전자에 몰빵 터트렸죠. 자 그러신 분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미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이미 종합주가 대폭낙장에 지금 130%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전저점 35,000원에서요 지금 9만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요. 거의 130%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미련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. 자 이 종목의 잠재재산은요 7만원입니다. 7만원 자 7만원짜리가 35,000원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35,000원을 찍으니까 지금 초대박이 터진거죠. 130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. 자 이 종목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갑니다. 얼마까지 올라가냐 이 종목은요 목표가를 제가 1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. 15만원 지금 현재 6만원입니다. 6만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.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35,000원 저점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냐 만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. 자 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목표가를 제가 아까 제 얼마를 잡아 드렸습니까? 그러니까 15만원을 잡아 드렸잖아요. 만원짜리에 사서 만원짜리를 사서 15만원에 팔아먹는다. 그러면은 1500% 터지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1000%의 수익이 되려면 삼성전자 지금 5만원에 사가지고 50만원이 올라가야 1000%인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1000%까지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겁니다. 자 고액 자산가들은요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. 이 종목은요 1000%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7만원짜리인데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은 네임별로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대기업이에요.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미래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지금도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자 파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했습니까? 만원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만원까지 빠지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만원에 매수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7만원이니까 700%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.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런 종목에 몰빵 터뜨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10억을 뺏은 걸 하면은 150억이 될 것이다. 자 그런데 추천금액 5천만원 이거는 떡값밖에 안됩니다. 자 저를 이 동영상을 보시고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고 파워포인트 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겁니다.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 붉은태양 차관성이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하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. 라고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37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잖아요. 자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.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능력. 능력을 상품화를 한 겁니다.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. 돈을 이렇게 벌어본 능력.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줬다는 그 능력. 자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시는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. 돈을 벌어본 사람 그런 사람과 인과관계를 맺는게 돈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돈 주고 사시면 간단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빨리 돈을 버는 비결 그리고 그 소속 무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자 이제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받냐.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은요.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이렇게 유료카페, 무료카페, 유료카페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. 자 추천주 받는 것도 돈 들어간다. 차라리 추천주 낼 돈으로 내가 차라리 종목 발굴을 하는 지식을 배우면 될 거 아니냐. 간단하죠.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. 그러신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 참고적으로요. 저는 전업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. 자 장중에 일체 상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먼저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라고 얘기했는가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7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7만원. 자 이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. 여러분들 이 꼭지 목표가 이런 걸 천천히 보시고요. 이 잠재자산에 대한 정보를 세상에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공표한 사람이 붉은 태양파로 접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137탄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130%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% 먹었습니까. 10% 못 먹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많이 먹어봐야 5% 6%다. 그게 개미의 한계죠. 삼성전자의 배신.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삼성전자 들고 계시겠습니까.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은 추천을 받으십시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드렸던 이 왼쪽에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렸어요. 때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면 정확히 고점에서 금융위기를 거론할 것이다. 그 약속을 지키마. 그래서 약속을 지킨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.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종합주가 이제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자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. 바로 이 날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급락했습니다. 자 이렇게 저는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 2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인생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료 카페입니다.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1642% 240% 150%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. 이 밑에도 자료가 많아요. 자 이렇게 돈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첫번째 저를 만나서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.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100개 종목이 넘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모두 다 로또를 막게 되는 겁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보통 기본이 40개 50개에요. 240개까지는 못사고 40개 50개씩 사면서 300% 오른 종목 일부 수익 끊고 다시 20%짜리 물타기 하고 물량 늘리고 자 320% 올라온거 먹고 빠지고 그 다음에 밑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. 기본이 40개가 넘는다. 돈이 되는 종목이 우리가 깃바닥에 어떤 미친놈이 자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를 깃바닥에다가 다 가지라고 주워가지고 휘 뿌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있으면 5만원짜리만 죽겠습니까? 눈에 보는데로 막 죽지? 5천원 만원 천원 할 것 없이 막 쓸어 담죠? 자 돈이 되는 종목이 제가 지금 136탄을 추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자 150개 중에 어느 종목이 먼저 1000%가 갈 것인가? 자 그 확률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그 돈에 맞춰서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하면 이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 여러분들 이 전업투자 자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이렇게 직접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이너서클 회원 장기투자 수익률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.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이미 대공황이 오는 신호탄은 이날 터졌다. 자 지금 종합주가가 급등하고 있죠. 급등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다시 이전에 세계 경제가 활성화될까요?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은 올라오면 전부 다 빨리빨리 끊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저를 만나서 극복하는 사람은 최하 재산이 10배에서 50배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37탄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이 왼쪽에 제가 추천했던 수익률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. 자 이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기고 싶다 돈 많으신 분은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무더기로 매수하십시오. 자 없는 분들한테는 이 2억원이 비싼 거지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2억원이 돈이 아니다. 자 10억을 뺏은 거래서 한 종목에서 100억이 되는데 천만원 이천만원 회비가 비싼 게 아닙니다. 자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저한테 직접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자 이제 무료 추천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돈이 있는 사람 돈을 벌어본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방법이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이다. 자 그런데 나는 돈이 없다. 자 돈이 있는 분은 그냥 저한테 돈질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랑 가장 빨리 인연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. 근데 성공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제 눈에 눈도장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열과 성의를 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나는 글 쓸 시간이 별로 없다. 근데 어떻게 해서든 싸게 추천을 받고 싶다. 50%라도 할인해가지고 받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카페에 가입하셔서 제 눈도장에 자꾸 찍히시면 됩니다.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. 자 그리고요 불교대학 그리고 신학대학 졸업하셔서 취직 못하고 그러신 분들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들 자 그리고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교회에 관련되는 업종 일을 하고 나는 음악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음악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. 이렇게 전문적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제가 시간당 최고의 수당을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한번 바꾸고 싶다. 자 대공황은요 100년만에 오는 기회입니다. 100년만에 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.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